이거 무게가 대체 얼마나 돼요 아버님? 이제 한 20kg 조금 넘을래요. 20kg요? 오늘 같이 이제 오늘은 저녁 10시에 또 밤에 10시에 촬영이 또 있거든요. 오늘의 언론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새끼 일이다 보니 그나마 청문례를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머리 숙여야지.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참 기레기라는 말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 무거운 짐 들고서는 직접 촬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누워봐야 가슴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고 무게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언론이 죽어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어디다 왔어요. 아니요. 다행히 오로우돈 쪘는 편, 接下來 다행히 오로우돈! 다행히 오로우돈! 이거야 이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로우돈 인지수, 지자에게 다시 그린 아이들에게 섬이이이이이익으로 이동. 진짜 고맙다.